지금 왜 이렇게 정리한거죠? 뭘 안걸리지? 아 이거 스쿠지였땀 이게 일단은 문제품들이 되돌려 이제 올라가주고 올라가주고 わー 4 1 2 ランプを入れた 足を入れる アリスかな 文字 5 뭐 생각하면 아 아 그렇다고 아 오 오 오 오오 스프리K 5ّ 그 2 2 2 2 했고 으 자그니까 더 안되게 되는거에요 119도 미루는 뭐든 으 으 마우스 감각이 안맞아야겠죠 아 아 아 아 아 이게 너무 빨라소 이 소리가 지금 안나는데 지금 마우스 소리 밖에 나요. 마우스 소리 밖에 나서 이렇게 되어있고 와.. 미니어오리티를 제가 원래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우거든요. 제가 칼에 이렇게 뜨고 하고 칼을 이렇게 싸우고 닌저브리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썼던 말이예요. 이게 너무 빨라다보니까 감은 좋아졌어. 풀이도 안나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좋은 점이 제가 오 기대돼. 풀이기 키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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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던데? 왜 저렇게 끝나? 아.. 잘 싸우는 데에까봐. 이렇게 제 해봤구요. 식품은 좋네요. 제 손님 문제집. 식품은 좋아요. 외국도에. 주의용이 좋고 마을 때 나중에 되돌려줄게.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